아 내 방송 진짜 큰손 형님들 안오시냐? 다른 방송 뭐하면 3만개씩 내 방송도 진짜 아 내 방송 진짜 만수리 형님 친척 내 방송 봤으면 좋겠다 진짜 오늘 간단하게 내가 뷰어풀션 5만개만 쏘게 미안해 나도 오늘 돈을 많이 썼고 왜 재챔 샀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이번주 월초니까 기대해 내가 한 30만개 정도 쏴줄게 아 왜 그러세요 이제 그리고 자동차 선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두바이라 선물 보내고 싶은데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두바이 놀러와서 내가 차 선물해줄까 이러면 존나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안될 것 같아요 차 선물 안받습니다 저는 별풍선 맞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진짜 제 방송에도 큰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개쩔 것 같은데 아 생각만 해도 왜 인직씨 나 한국 비바퀴하는거 좀 알려줘봐 나 굴리투스 4세기여서 금카드도 가려는데 어려워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 직원들도 모른데 쉽게 쉽게 알려주면 굴리투스 금카 스케줄 맡겨 많이 맡겨 에? 굴리투스 금카고 안될텐데 아니야 아니야 쉽게 쉽게 갈 수 있어 그리고 인직씨 어 GTA 그거 하지말고 실제로 GTA 찍어봐 영화 촬영 내가 지원해줄게 아 미칠 것 같습니다 제발 재방송도 진짜 만수르 형님급 큰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럼 방송에 투자 오지게 하겠습니다